자, 마지막 3페이지 갑니다.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 이것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think가 willthink로 바뀌지 않는다. 네가 생각한다면 뭐라고? 여기 that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that 다보니 종속접속사 목적어지. 해석은 s가 v라고, s가 v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생각한다면 뭐라고? 오직 동물들과 식물들만이 위에 나왔잖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빛 공에 의해서 너는 큰 놀라움을 맞게 될 것이다. be in for가 뭐뭐를 겪게 될 예정이다. 뭐뭐를 겪게 될 거다.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surprise나 shock나 trouble 이런 게 나와. 뭐뭐에 처할 예정이다. 큰 놀라움에 처할 예정이다. 즉, 너는 크게 놀랄 것이다. you will be surprised. 이렇게 된 거지. affected 대신에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했지. 이렇게 수용태 형태 are influenced 이렇게 되어야 되고 are damaged or are harmed 이렇게 나와도 되지. 앞에 나온 거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데 해로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비교급 and 비교급이기 때문에 many and more 이런 표현은 없어. 그렇게 쓰면 틀리다. 비교급 and 비교급 그래서 more and more야. 많이의 비교급.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뭐라고? 똑같아. s가 v라고 생각한다면 주장하고 있다. 뭐라고? 빛 공해가 오염이 해롭다고 인간에게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함포드 대신에 damaging, dangerous, digesters. 디젠스터가 재난인데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이 정도로 알아듭니다. to 또한 앞에가 긍정문이자니 그래서 to야. 앞에가 부정문이면 either 또는 either 이게 쓰이고 앞에 긍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문제를 겪고 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하는 데 있어서? 밤에 잠자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의 몸은 만들어내 호르몬들을 밤에. 수면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밤에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것은 신체가 잠자는 걸 도와. 그러니까 우리도 뇌도 자는데 몸도 잠드는 거야. 몸이 쉬는 거야. 위치를 두 단어 바꾸면 and day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and it이 아니라 help 다음에 s가 있니 없니? 없지. 위치의 선행사가 앞에 문장 전체가 아니라 호르몬스 이거 얘기하는 거야. 호르몬들 복수이기 때문에 위치 헬프야. 헬프스가 아니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위치가 대수로 바뀌면 안 돼? 안 되지. 왜?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대수로 바뀌면 안 되고 end day로는 바뀔 수 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몸이 잠자하도록 돕는다. 헬프 이거 5형식 할 때 기억나지? 준사역 동사부 해서. 헬프 A, B. A가 B하도록 돕다인데 A가 B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원역이나 투부정사.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고 A가 목적어. B가 목적역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랑 동사원형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헬프밖에 없어. 슬립이 투슬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즉 그 호르몬들은 신체가 몸이 잠자도록 돕는다. 왜?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다음의 날을 다음 날을 대비하기 다음 날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 돕는다. recover가 커버에서 나온 거지. 이건 회복하다고 discover는 발견하다. uncover 이것도 이건 열다. 그 정도의 의미. in order to에서 in order을 생략될 수 있지. 그 다음에 in order가 so as로 바뀔 수도 있고. 연구들은 보여줘 왔다. 뭐를? 또 that 이하를 계속 나온다. 여기 that은 타동사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 목적어. 해석 뭐라고? s가 v라고 s가 v라는 것을 주어가 동사라고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좋은 밤에 잠을 얻는 것이 헬프한다라는 걸 보여준다. gett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헬프 다음에 s가 붙은 거야. 이게 3인칭 단수 취급하거든. 동명사가 약간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밤에 잘 잔다 표현할 때 get a good night sleep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지? 얻는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은 밤에 잠을 얻는 것이 즉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돕는다는 걸 보여준다. 보여줘 왔다. have pp가 현재 완료인데 가장 기본에서 뭐 뭐 했다. 뭐 뭐 해 왔다. 그렇지? 연구들이 보여줘 왔다. 뭐를? 대지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헬프 다음에 s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fight가 to fight로 바뀔 수 있다. 왜? help a, b인데 a가 빠진 거야. 그니까 b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기억나지? 똑같아 패턴이. 우울증이나 심지어 암과 싸우도록 돕는다라는 것을 보여줘 왔다. 뭐가? 이게. 좋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 good night 하잖아. 이게 잘 자니까요. 영어로. in the presence presence가 존재거든. 존재 속에서 인공 조명의 존재 속에서 한 단어라면 그냥 with이야. with 이 단어 네 개의 단어를 한 단어라면 with이야. absence는 없음. 이거 반댓말이야.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밤에 인공 조명의 존재와 함께 존재 속에서 그렇지만 인간의 몸은 속아진다. 트릭이 속이다인데 풀도 속이다고 속임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태지. 속아진다. 생각하는 것 안으로 생각하도록 뭐라고 낮이라고 데이가 날도 되는데 하루 이틀 할 때 이게 낮도 되고 밤도 돼. 여기서는 낮이란 뜻이야. 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잇은 비인칭 주어지 시간 가격 거리 무게 명암 온도 등이 뒤에 나올 때 앞에 잇은 그냥 뜻은 없는데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 낮이라고 생각하는 것 안으로 속아진다. 그리고 더 적은 더 적게 생산한다. produces는 이지랑 병렬 구조야. 그러니까 produces를 만약에 thinking 이나 트랙트 이유랑 병렬 구조면 프로듀싱이나 프로듀싱 도와야 되겠지.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인간의 몸은 속임을 당한다. 그리고 더 적게 생산한다. 뭐에 대해서 더 적게 생산하냐. 이론 호르몬들에 대해서 호르몬들의 더 적은 것 이렇게 해야 되고 상관없어. 이론 beneficiary 이론인데 다 비슷한 뜻이야. 베너블런트는 자의론 자비론 뜻이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지. 이론 호르몬들의 더 적은 것을 생산해낸다. 오늘날 이제 해결책이 나오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부는 전세계 정부는 권장한다. 정부 드리기 때문에 recommend다. 메스가 안 붙은 거야. 그렇지. 얘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권장한다. 뭐라고? 우리가 손을 합쳐야 된다고. in an effort 이거 하기 위한 노력에서 in an effort 가 뭐뭐하기 위한 노력에서 이거거든. 그러니까 빛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손을 합쳐야 한다고 권장한다. 여기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뭐라고?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을 의미하는 동사나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올 때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중간에 뭐가 숨어 있어? 그치. should가 생략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거 조인을 두 단어로 should join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건 삼형식이거든. 삼형식을 오형식으로 바꾸면 that we join 이 세 단어를 갖다가 us to join 이렇게 바꿀 수 있다. us to join 알겠지? that we join이 물어보겠다고 us to join hands 이런 식으로 그 다음 join hands는 다른 표현으로 cooperate나 collaborate work together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reduce가 increase로 바뀌면 절대 절대 안되고 decrease는 되지. 세계적인 운동에서 어떤 운동이냐 지구 시간이라고 불리는 운동에서 요것도 명사 다음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which나 dead is 가 생각되어 있다. 끄집어내서 which나 dead is cold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데 is cold 라던가 calling 절대 안되지. 지구 시간이라고 불리는 운동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구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the earth라고 하지. 더가 왜 빠졌을까?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설명은 딱히 안 할게.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the earth는 그냥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earth는 삼자 입장에서 이 지구 저 지구 우주의 지구가 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그냥 earth가 되는 거야. 하나의 지구 뭐 이런 중요한 건 아니야. 사람들은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turn off 요것도 사람들이 주어 있기 때문에 끈다. 뭐를 불필요한 빛들을 조명을 끈다. 한 시간 동안 오후 8시 반에서 오후 9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 그러지. on a day 하루에 3월의 3월의 하루에 어떤 날 그건 몰라. 20일인지 정해지지 않은 날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but however yet still you don't have to wait. 너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구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자 요것도 이거라고 불리는 운동 이게 당연히 먼저고 그냥 뒤에는 earth hour 아무런 설명 없이 나오지. 이게 당연히 되지. 너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월까지 don't have to가 뭐뭐할 필요가 없다지 should not이나 다른 표현은 바뀌면 안되고 요거로만 바뀔 수 있어. don't need to wait. 그러니까 have를 갖다가 need로 바꾸거나 아니면 don't have to를 갖다가 그냥 need not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need가 조동사로도 쓰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지구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는 어떤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매일 things가 thing이 것인데 s 붙으니까 당연히 여러가지 것들이겠지. 여러가지 것들 이것도 되고 상황 물가 이런 뜻까지다.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매일 뭐와 같은 것들 like부터 use까지가 앞에 있는 things 꾸며주는 거야. 어떤 것들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어떤 불들 that are not in use in use가 사용 중인 사용 중이 아닌 이거거든. not in use를 그냥 underused unus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얘는 사용되지 않는 얘는 사용이 좀 지나치게 적게 되는 뭐 그 정도 의미야. 그 다음에 that are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둬라 생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turning of light 해서 off가 light 다음으로 가도 틀리지 않다. 알아도 like가 alike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내가 안 써 놓은 거야. search 첫 번째 것이 이거야. 두 번째 것 또한 besides in addition more for the more what's more plus 기억나지? 앞에 썼으니까 안 쓸게. 게다가 또한 네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지. 너는 또한 바꿀 수 있다.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네가 사는 방식 이거지. the way that 이걸 갖다가 that이 원래 없는 건데 내가 끄집어낸 거거든. the way that that이 나와도 돼. 근데 the way how는 안 되는 거 알지? 그치? 근데 the way를 그냥 한 단어로 you can change how you live. 이건 돼. 다시 the way를 한 단어로 how 두 단어로 the way 세 단어로 the way that 네 단어로 the way by which the way how나 the way which는 안 된다. 뒤에가 완전 고전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live 다음에 완전이기 때문에 in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in의 목적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live가 in habit이라는 단어 앞에서 얘기했는데 요거로 바뀌어도 안 된다. in habit 다음에 목적어 안 나오면 불안정 구조이기 때문에 네가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즉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왜? to become more active 더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 투부정사 목적이기 때문에 in order to become so as to become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more가 less로 바뀌면 안 된다. 반대가 되면 안 되지. 더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그리고 덜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 less가 more로 바뀌어도 안 되고 밤에 그렇지?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자는 얘기야. 그래야 불 많이 안 켜게 되니까. 자 기억해라. remember도 remembering to remember 바뀌어니 안 바뀌어니 안 바뀌니까 안 칠한 거야. 홈페인 쓴 것도 없고 명령문이지. 기억해라. 뭐를? that, I, R을. 또 나와서 가장 어두운 밤들이 가장 밝은 별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produce time, S부터 만드는 이유는 나이치가 주어니까. 그렇지?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 별이 잘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바다 같은데 특히 강원도 같은데 가면 강원도 산 속 가면 밤에 별들이 잘 보이지. 왜? 빛 공예가 없으니까. 거기 높은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래퍼라 같은 고층 건물도 없으니까. 자, so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 나온다. 또의 최선을 다해라. 뭐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서. 뭐하도록? C, 보도록. C가 당연히 to C로 바뀌어도 되고 다음 세대가 보도록 돕기 위해서. 뭐를 보도록? 하늘을. 어떤 하늘? 별들로 가득한 하늘. 똑같아.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which 또는 that is가 생각돼 있어서 which나 that is full of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full of를 갖다 filled with로 바뀌어도 돼. which나 that is filled with 이런 식으로. 자, let's turn off the lights. 불을 끄자. 그리고 별을 켜자. 아주 시적인 아주 재밌는 표현이지. 여기 on이 뒤로 가도 되고 off가 뒤로 가도 상관없다. 자, 고생 말하다.